쟤도 도라이야. 얘들아, 잠깐만. 이 오토바이 소리는 설마? 잠깐, 잠깐. 이 헬멧은 설마? 장기 선배. 선배님. 전화요. 사람들이 저한테 무서워요. 기다리겠다. 사람들이 저한테 CF의 요정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CF의 요정을 닮았나요? 미셀린 타이어. 세상에. 연을 끊겠다는 의도. It's 낙낙. 낙낙. 장기 선배 안에 있어요. 장기 선배 안에 있어요. 장기 선배. 남자들은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넘겨서 목을 보여주면 약간 설레어 한다는데. 혹시 맞아요? 우리 은영이 세수할 땐 귀 뒤에도 닦는 거야. 아, 미끄러운데 디테일 됐지. 선배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내가 말을 안 했구나. 나 저번 주부터 영화 아저씨 2에 들어가게 됐거든. 대박. 아저씨 2. 축하해, 축하해. 야, 축하한다. 창기 선배. 니낼 줄 알았어. 그럼 어떤 역할이에요? 당연히 아저씨지. 와, 주인공. 원빛 역할. 주인공 대박. 아저씨. 미리 저희만 보라고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맞아요. 그럴까? 한번 보여줄게. 어, 창기 선배. 야, 여기서 우리가. 야, 스포하지 마요. 창기 선배. 아저씨가 그 아저씨야? 아저씨, 창기 선배. 창기 선배. 아저씨다. 어, 창기 선배 선배. 어, 창기 선배 선배. 우와. 창기 선배. 창기 선배. 우와. 창기 선배. 창기 선배. 도락이다. 도락이야. 진짜. 창기 선배. 아이고. 나 옆에 5일장 스케줄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 안녕. 창기 선배. 대박이다. 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창기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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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기 선배.